여기는 장성터미널 상무대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선진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님 떨권면 영근의 시야 오늘은 얼마나 알차가나 시린 바람 타는 입술 님 찾아 헤매이네 널 새록새록 천인 앞발사이버공간 달려라 달려 저 하늘꽃까지 달달 박달 찾아 달달 박달 태양을 마시며 달려 박달 우리 맘속으로 새콤달콤 자, 앉으세요. 8대 조비 남계선생 거사부군, 변 8대 조비 유인 남원장씨, 변 8대 조비 유인 조씨, 변 7대 조비 녹봉 거사부군, 변 7대 조비 유인 강산김씨 지료, 전일제 유중계 지자상로 미중감모, 소세식당 끈이청 잡소서 지천세사삼향. 전일제승기 양자 알 gateway 중. 안에는 동일제품이 있다면, 그리고, 양대 조비인 조수 쪽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점심할분이 더 낫지 않기 때문에, 다른 작은 중에서, 다른 측면에서 전해를 할 수 있는 조합이 들어올기 때문입니다. 전일이 1,2 кг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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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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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